아 체직과 체강은 3시간 정도 하고 있는 데는 그죠.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지.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그냥 사냥터의 심장 이런 거 하고 채널을 바꿔줘요. 없으면 뭐 채널 바꿔야지. 왔다 갔다. 두 군데는 심장 캐주고 강황텍도 캐주고 여러 군데를 사냥을 해봤는데 말이죠. 꽃더미도 캐주고 여러 군데에 사냥을 해보았는데 여로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약초 캐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죠. 요거를 계속 캐줍니다. 아주 단순한 작업이죠. 채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만 캐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. 오케이 이제 나온 거 깔끔하게 정리 다 넣고 이제 가격을 한 번 매겨보자고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25294.3 2억 5천 294만 나누기 3 1시간 평균 8431.434333 끝! 아 다 됐군요. 아 개빡사네. 1시간 평균 수익 1시간 평균 수익 8,431만원 오케이 아 영상 찍기 개 힘드네요. 아 눈이 빠지겠구만 여기에 이제 수수료 빼면은 3% 난 3%니까 8,324 한 8,200만원 되나? 오케이 끝! 더! bé